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제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요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의 인인게임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스타그레프트 1 리마스터로 진행하는 스타그레프트 나라별 더빙판 나라마다 일본어판 중고판 스타그레프트가 있죠 이번에 방문해볼 플레이볼 나라는요 바로 폴란드 이 폴란드의 프로토스를 유닛별로 음성을 듣고 인게임에 들어가서 상황별 소리 들으면서 한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리뷰 시작하기 전에 들어보죠 프로브 너무 잘하시는데? 아니 스린이가 아니야 기본 유닛 딱딱 뽑아주시고 오 약간 성악 쪽이네 얘네 카사르 데템플라리 바로 갈라 다 쫄았어요 오우야 다 느낌이 있네요 폴란드 성우들도 대단하시네요 자 그럼 인게임에 들어가서 직접 한번 인게임 속에서 프로토스에 폴란드 음성이 입혀진 프로토스를 플레이하면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아 지지쳐도 팀원한테 갔다고? 음 아 그래? 음 누구시죠? 구박님? 구박님이 누구예요? 아 구구당님 구구당님 오랜만에 하는거니까 리소스님 좀만 한번만 양보합시다 다음판 리소스님 꼭 하기 자 프로토스 하구요 프로토스의 명장 그리고 어 구구당님의 프로토스 아 푸푸전이네요 음소가구 창 내려주세요 경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스토크님 진짜 잘한다 깜짝 놀랐어 너무 잘하시는데? 와 기본 유닛 그렇게 충실하게 뽑고 막 어 야 불량을 그렇게 그렇게나 많이 만들 수 있지?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뭐가 스린이야 내가 질뻔 했구만 내가 아까 안 막았으면은 겨우 막았네 내가 그냥 어 아 잘못 만든거 같은데 일단 가 아 저기다 저기다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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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를 끊어줄 수 있으면 끊어줘야 되는데 이쪽에서 오죠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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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나이스 개꿀 오케이 저거 안때린다 저거 안때린다 오케이 나이스 개꿀 저거 안때린다 저거 안때린다 아이치 ㅎㅎㅎㅎ 개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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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거 때리면 안돼 아 에헤이 어어?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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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들었잖아 아 제발 아 못 나가냐? 망했네 이거 아 나 자 다르게 생각하자 다르게 자 끝난거 아니고 큰그림 실패 아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 얘는 진짜 외계인처럼 말하는구나 현재 명정 2인 게임 방송 명장TV 생방송으로 잘 보고 계신 분 손 뭐야 볼 쏴았어? 옳지 나이스 오케이 다행이다 오우야 어어? 예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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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됐는데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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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오신다 이거죠? 알았어 어쩔수 없네요 아.. 우당님 왜이렇게 오래가셔 아 코어가 없구나 진짜 외긴술이네요 진심 시하우스 샤아투 오롤따옴 까오구아프 와아 벌써 왔어? 까스가 또 필요없어 뭐야? 뭐야? 트러블했다 네 유튜브에 명장티비 구독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방송 명장티비 채널거정 가스 고맙습니다 네